문재인 대통령의 능력과 리더십 회사의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어떤 단위 조직을 이끌게 되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리더가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런 단위 조직의 구성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기꺼이 지는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꺼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침을 뚝 떼거나 또 문제 뒤로 그냥 살짝 숨어버리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5월 3일 날 동아일보의 논설 주관으로 있는 박재균 씨는 아주 호소력이 큰 그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칼럼 제목은 70년 번영의 엔진을 걷어차버리는 5년짜리 운동권 정권입니다. 나라와 현재의 미래를 걱정해 온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 가졌던 걱정과 우려와 불안감 그리고 답답함을 가장 잘 담아낸 그런 칼럼 제목이 70년 번영의 엔진을 걷어차버리는 5년짜리 운동권 정권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압축해서 한번 정리하기 전에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밥이 어떻게 입에 자기 입에 들어오는지를 아는지 모르겠다. 정말 저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 나라가 오는데 현장에서 전부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와 아픔과 노고에 감싸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정말 저 사람들은 이제 엎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 일이 얼마나 힘들든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박재경 논술 주간의 칼럼 가운데서도 핵심 부분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은 모두 다 미제였던 시절이 있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원조와 협력 없이는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불현듯 이렇게 쓸렁한 기억을 소환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남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들여오자는 야당의 제안을 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쩌다가 다시 외국의 익녀물자를 구하는 처지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저는 간단한 해설을 더하면 우리 사회는 왜 과거를 기억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실패했을까. 지금 특정 연령대가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세대 기성세대들이 왜 과거를 기억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실패했던가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박재균 논술 주관의 주장입니다. 야당만 그런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힘 제안에 앞서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브이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스트리아닉과 같은 2등 백신도 아니고 3등 백신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을까. 건 수십 년간 이렇게 외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란 적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적 자존감이나 국가적 역량이나 지도청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지도청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과 한탄을 가졌던 국민들이 상당히 다수일 것입니다. 다음은 또 박재균 논술 주관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의 엔진을 걷어차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 엔진이 무언지는 자명하다. 바로 한미동명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 모든 것을 걷어차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 반역에 가깝다.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굴종, 중국에 대한 신, 조공국가화, 중남미 3유국가로의 추락이다. 문재인 정권 4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내년 3월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했을 안 될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다. 박재균 논술 주관에 이런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음 세대가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현재의 노년층뿐만 아니고 지금 30대, 40대, 50대를 포함해서 전 계층의 연금과 같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 자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현명하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계몽된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을 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적인 면만 국한하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호황에 묻혀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의 질주에 정말 우리 사회가 곰고 있는 것 썩어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 은폐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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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